아 너무 예쁘다 그치? 너무 예쁘다 우와 머리 머리 잘 몰라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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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드디어 스페인 가잖아요 5년 전부터 계속 가고 싶다 라고 말했고 가장 가고 싶었다 오늘 이제 저녁 비행기로 출발을 할 건데 사실 오사카에서는 직항이 없어가지고 인천에 들렸다가 하룻밤 자고 내일 오전 비행기로 출발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여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그치? 이즈 모 아사카라 바다 바다 시대 오 저녁 비행기 최고 이거 두 개만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옷을 정리를 해야 되고 요거는 비어가는 이유가 한국에서 이제 스페인 간다고 새 옷도 장만하고 이것저것 유심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샀는데 출국일까지 올지 안 올지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안 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인천 정류도 하겠다 그냥 일방 머무는 곳에 택배를 맡아주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거기로 지금 보내놨거든요 지금 제 옷은 정리 다 했고 토모 엄마 이 코디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여름이 야 야 야 야 소리바리도 아크소다 응 근데 눈치채였어요 제 머리가 갈발이 됐다는 거 제가 갈발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뿌염을 했더니 갈발이 됐어 그에다가 머리가 다 됐어 맞아 눈빨리 터무는 훨씬 잘 어울려 됐어 아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모르지 엄청 큰 거 생겼는데 영상에서 기분 탓이라고 아니라고 지금 여기도 생겼고 여기도 생겼다고 일본으로 왔어야 할 그 택배를 지금 호텔에서 이렇게 열어봅니다 인천공항 근처 호텔인데 굉장히 친절하시고 호텔 상태도 되게 좋더라고요 공항도 이렇게 고용 제가 진짜 이번에 스페인 소매치기가 무서워가지고 1만원 분의 수리 타이석 1만원 분의 수리 타이석 일단 캐리어에 돌돌 많은 이런 것도 하나 사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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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핸드폰에 다 걸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그냥 여러 개 다 사봤어요 이런 것도 필수지 이제 그리고 짜잔 이건 복대예요 복대 정말로 힘들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다 갑니다 神님이 내가 천일이라서 눈이 보여서는 거 같아 나는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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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스페인어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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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타려고 해요 지금 택시를 타려고 하고 있어요 시간이 저녁 7시인데 아직 저녁에 반해도 안 돼? 아침이야 먼저 그리고 날씨 너무 기쁘겠다 이거는 딱 시원한 구성으로 날씨인 것 같아요 날씨가 완벽해 그니까요 와 너무 좋잖아 홀라 가덴 비윤 이스탕이요 사실 제가 여기 호텔로 하려던 건 아니고 비윤이 마이로힌이 취소가 된 거예요 전날에 급하게 호텔을 잡느라고 위치는 좀 안 좋지만 방 컨디션은 훨씬 좋은 곳으로 잡았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방이 이거 테라스 룸은 이시다까데도 근데 뭐 코코모 맨제여서 소였다 뚜루루룩뚜 엥 근데 왓다시가 밑에다 도코롤도 아니 제가 소파에 있는 그 호텔이 너무 예뻐가지고 했는데 되게 넓어 보여가지고 그래도 진짜 멋있긴 하다 그치? 아 이게 진짜 가든 뷰가 진짜 미쳤어요 여기 진짜 뷰가 도라방스 도라방스 이렇게 웰컴 드링크도 왔나요? 웰컴 드링크 꽁 좀 왔나요? 꽁 좀 왔나요? 꽁 좀 왔나요? 이렇게 책상이 있고요 침대도 진짜 완전 넓고 크고 조명 소품 하나하나가 너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전신 거울이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우리 화장실 화장실 진짜 넓다 진짜 넓다 진짜 넓다 이거 히로? 진짜 히로해 참 히로 참 히로 이렇게 있냐? 씁니다 그만해 나 너무 좋다 그치? 생일 축하해 너무 좋다 그치? 생일 축하해 진짜 로만딕해 우리 동일 축하해 우리 동일 축하해 오늘 제가 동생이라고 칭찬 타뿌리 예쁜 예쁜 너무 아름다워 저기 봐봐 사람들 구경하잖아 이렇게 위로는 좀 시키면 사실은 숙소가 높아져 아침에 모닝커피도 마시면 되겠다 진짜 맛있어 진짜 나의 거짓말이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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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코코미아도 있었나? 야 우리 버리스마는 스멜이잖아 우리 밥 친구인데 미얀잖아 되게 다르다 뭔가 우와 코코미아 사장은 많이 완료했어요 여러분 많이 해요 많이 진짜 말이 되냐고 오늘 한국 시간으로 다 푸시거든요 진짜 에티오모 와 음 맛있어 지금 한국어로 즐거웠는데 오후 두시 여긴 여섯시 몇분 저 하얗고 기타 우리 곧나 하얗고 곧나 아이러니 와 와 와 너무 좋다 너무 새소리 들리시네 새소리 너무 갑자기 행복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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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여러분들 이렇게 DM으로 보내주신 거 참고해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짜고 있어요 아 아니 근데 내가 너무 계획 없이 와가지고 그거 같은 거 신청을 다 못하고 왔는데 막 금교도 예쁜 곳이 많고 진짜 가벅스러운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이에요 아 뭘 볼까 아 아 아 아 미술 수 없어 아 아 아 아 와 디올 로고다 수바라 아 다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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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제로 3 신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절대 뭐 두는 척하겠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건들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우린 절대 털리지 않을 거야 이야 하 여러분 지금 끝났어요 아니 근데 밤이 뜨려나가 날씨가 저는 덥다고 해가지고 거의 다 반팔로 튕겼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춥네요 오사카보다 지금 추워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엄청 더운 것보다 나으니까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리어는 지금 뭐 호텔에 있어도 털릴 수 있다고 하길래 캐리어는 다 잠궈가지고 넣어서 가려고 해요 완전 오늘 세닝 커플죠 여러분 여행은 체력! 이니까 하나씩 땡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예전에 준 거거든요 우와 날씨 너무 좋다 나 진짜 너무 추워 여기 지금 패딩과 날씨가 공존하는 세상이거든요 모두 머플러에 찍었고 탕구 토프에 찍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저희는 지금 카탈루나 광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 시네를 좀 둘러보려고 해요 해요 우와 나 도코로드스 짜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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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저기있어? 여기있어? 넌 조금 기다려야 할거라고 해요 아 오케이 짜잔 거기가 여름이 좋아하는 곳 클라라라는 스페인의 레몬 맥주인데 여러분들께서도 DM으로 꼭 먹어봐야라고 하시더라구요 오! 스페인 캄바스는 이렇게 하얀 거 같아요 난 이렇게 동시란 새우를 먹어본 적이 없어 골고떼 너무 맛있어 맛있어 여기서 가장 유명한 꿀떼이라는 메뉴인데 이게 진짜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어 魚는 이렇게 맛있어 에이비쿠이센? 에이비쿠이센? 에이비쿠이센 하나 믿는 거 아저씨 네 나는 내 아들한테 스페인이라 커프라면을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먹을 거 다 먹을 거 아저씨 네 이거는 안 봐도 우리 스타일 안 봐도 파이탄룩의 맛은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첫발은 파이탄룩의 맛은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와 깜짝이야 시위하나? 예쁘다 슬슬슬슬 토마츠나 엄청 비비ってる 여기 요가타유나 공장인데 다들 하토랑 사진 찍고 있는데 이게 원래 누워있고 또 방금 뻥하니까 다들 놀라가지고 아 무서워 무슨 일이야 진짜 이게 뭐야 분위기 미쳤다 어떻게 골목 골목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 걷힌만 해도 진짜 기분 좋아해 너무 귀여워 우와 너무 귀여워 그림 가게 우와 진짜 너무 예쁘다 그치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그치 뭐야 노래를 갑자기 부르기 시작하시는데 근데 왜 이렇게 노래하는거야? 우리 영화 좀 하자 틀렸어 어디? 뭐야 진짜 왜 틀렸어 어디? 너는 그렇게 여행하면 안 된다 뭐라고? 너는 그렇게 여행하지 말라고 알겠어 아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행객들이 많이 사진 찍고 있으니까 파이탄룩이라고 했는데 근데 뭔가 얘기하시는지 리스닝 효과가 좀 나쁜다 그래서 파이탄룩이라고 했잖아 확실하게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人生勝利 人생勝利 근데 내가 원하다고 우와 눈을 보게 우와 뭐야 여행 여행 너무 맛있어 츄러스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초콜릿돼요 근데 너무 뜨거워 날씨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츄러스야? 맛있어 한국보다 지가의 츄러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츄러스 좋아하니까 맛있어 너무 예쁘잖아 이치바가 이런 곳에 있는 이치바? 이치바에요 엄청 맛있어 엄청나다 근데 그치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해서 8,000원 정도? 싼건가 비싼건지 모르겠어요 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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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이거 신기하다 역시 미소 정말 미소 뭐? 뭔가 좋은 햄 웃음 이거 사게 먹으면 좋겠어요 유인쟌, 가볼까요? 아, 좀 아깝다 우와, 맛있겠다 뭐 먹을래? 키위 키위도 맛있어 키위 오렌지와 망고코노랑 키위 오렌지와 망고코노랑 맛있어 크라모가 너무 좋아 완전 신선 네 너무 좋은데? 정말 이게 뭐지? 뭐야? 이게 성당이야, 토모야 다리가 너무 아프다 아아 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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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영화야 진짜 적응을 못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30분만 자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일단 제가 지금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신발이.. 약간 욕을 믿을 밤에 사라를 가려고 합니다 이래서 새 신발을 신고 오면 안돼 뭔가 여기가 본텐 라시 사라 그리고 스페인어로 사라 라시 사라 우와 진짜 크다 그치? 진짜 오기 엄마 오기이네 스템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왔는데 알고 오니까 오늘 점심에 가는 곳이랑 같은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통밥보다 유명한 곳이라길래 찾아오고 싶어요 그리고 하몽이랑 바삭한 빵이랑 같이 먹는 건데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시켜봤어요 술지에 도전 맛있나? 이렇게 큰 술 좀 시켜봤는데 땡큐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erschöp 고맙습니다 new 너무 맛있어 제가 두 잔 마시고 지 혼자 다섯 잔, 여덟 잔 마셨는데 엄청 취한 것 같아요 너무 취한 모습 아까 앞에 있어봤자 과연 유럽 크림브릴레와? 대박 잘 먹었습니다 무슨 아기? 엄청나왔어 술이 엄청 비싸네요 상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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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맑은데 오후에는 비가 오다니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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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디라는 사람이 만든 건물을 보는 투어인데요 원래는 제 동생 여자친구가 저 발을 쓸려고 한다고 되게 이것저것 알려줬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착하잖아요 어쨌든 이 친구가 가우디 투어 통화도 있고 하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유튜브 영상에서 공부만 하고 가도 괜찮을 거다 설명해주는 거 거의 똑같았다 하길래 영상 보고 갈까 하다가 이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가우디 투어를 하는 사람들의 후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렛트에서 찾아보니까 단독 투어, 프라이빗 투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 내가 설명 듣고 오토만드가 설명해주고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급하게 신청을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짠!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너무 안 어울려 아디나스 토모는 이렇게 약간 투어리스트처럼 입어봤어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냐 건축자 상대 짜잔 이곳이 바로 카사멜라입니다 이거는 신세스에 잊지 않게 콤미나오크 가프가이 가대문할텐데 그러니까 왜짓수는? 레보 입장은 나중에 따로 왔다야될 chính 오오오오 마 worker 데뷔 팀원 만들ое kail riding vom 치킨이나 채팅이 있어요? 겨울이 예쁜 아 완전 관종 관종 스페인 관종 총각 파티하는 거래요 여러분 1층이 이렇게 큰 이유가 위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래요 너무 신기하다 옛날 사람들이 비종류 아리종류 맞잖아 신기하다 진짜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이게 벽면이 바다의 파도를 표현한 건물이래요 안에 구경도 하고 싶어가지고 골드티켓 끊어서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티켓비가 정말 비싸더라구요 스페인 관광지들은 요즘 한 명당 7만원이나 해 집 구는데 깜짝 놀랐어요 꼭 한번 푹 구워야 되겠어요 뭐 그래도 앞이 사람들이 매짜 맛 때려놓는 골드야카락 하여꾼 사카이 치킨 사카이 치킨 우와 저건 뭐야 사람이야 사람 이렇게 오디오 파이드 혼나벨도 다 있어가지고 아 나는 갱고를 지었지 신고 누르면 설명이 나오는 건가 아 나 톰쌤 아래에 비해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시선이 좋아서 전부 직선이 작아서 이렇게 말하는 모양으로 다행히 여기가 방이 있나봐 거실? 여기는 이렇게 방이 있나봐 거실? 기분이 느껴져요 이게 세골션을 볼 수 있는風景입니다 진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가우디가 좋아 가우디가 좋아 가우디가 좋아 너무 좋아요 가우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우디 최애입니다 가우디가 좋아 가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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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장미가 된다는 스페인은 발렌타인이 따로 있는데 발렌타인데 이렇게 다 장미로 장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로맨틱해 그치? 이렇게 유리를 일부러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놔서 바다처럼 보이게 엄청나다 진짜 천재하네 아 가왔다 뭔가 거꾸로 인스타 컨셉이잖아요 아몬드의 하단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우와 너무 멋있다 짜잔 이렇게 추천해주신 곳에 테라스 석이 있는데 테라스 석으로 한번 앉아봤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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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시怖해 내 계단을 보고 있는거 너무怖해 아우 아우 지금 이거 카메라와 연결해서 잡고 있습니다 꽉 이거 먹방인데 이거처럼 돈가 없는 사람이 돌아가고 사실 가이드도 얘기했잖아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고 난 절대 돌아가고 얘는 오징어 튀김이 들어간다 이까누 이까누 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도쿄가 맛있어 음 다큐바에 맛있어 음 다큐바에 맛있어 다큐바에 맛있어 그치 이렇게 빵이랑 요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하길래 시켜주셨어요 음 음 본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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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서 제일 유명한 총닭도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오오 맛있어 보인다 그치 네네 옆으로 꽃게처럼 걸어서요 이제 하나 둘 셋 탈게요 하나 둘 셋 오오 너무 기대 이상해요 오 멋있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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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날 거 같아 진짜 너무 멋있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140년째 140년째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비가 엄청 많은데 딱 도착하자마자 푸른 하늘이 보여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운이 좋은 거 같아요 우와 너무 예쁘다 그치?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 웃고 맞았어요 에피소드다 에피소드 힘내 어쩜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대박 그치? 진짜 멋있어 대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구애공원에 지금 와있는데 가우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우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사이잖아 정말 이렇게 계산해서 만들었는데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봤는데 내가 더 못한다 나쁘게 나쁘게 진짜 너무 감명받고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만족 여기가 다 무대였대요 여기 관중석인데 관중석이 유네스코에서 가장 긴 유인 투아리스트 레오 토마한테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유인씨 마이디아르트 리플 샤인이야 하다 이럴 때 건강에 포스는 거? 포스는 거. 포스는 거. 야, 야, 야. 칼이 부려야. 그래서 팡! 이렇게 강한 게 강한 것 같아 너무 좋다고 아름다운? 이렇게 계단이 구불구불한 거랑 같이 찍는 게 포토 명소입니다 맛있어 뭐야? 유윤 씨 어디야? 윤크? 여러분 윤크 굳지 마쳐 윤크 마쳐 여러분 윤크 아래? 맞아 아 윤크でした? 아 윤크でした 아 윤크의 사진은 엄청 잘 찍었어요 아름다운 내 몸에 강한 게 있었어요 아 윤크은 아직 안 먹었지? 윤크은 아직 안 먹었지? 윤크은 윤크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의미가?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윤크은 윤크랑 같이 먹었지? 그니까 윤크은 윤크랑 같이 먹었지만 윤크은 윤크랑 같이 먹었지? 하이 자격적으로 와서 윤크랑 같이 먹을 sana 정말 잘 보 argues Autobahn anne 여기 등장 너무 실ают trzeba 그냥 오렌지 주스じゃなくて 정말 맛있는 오렌지 주스야 그래 이건 핀고다잖아 바나나 전부 부터 빨리 빨리 내 신발 이거 뭐? 이거 찍을래? 좀 들어봐 너무 토마스 타기다 미국식 인생네컷이 그래서 한번 찍어보려고요 이게 미국의 인생네컷 미국의 인생네컷 미국의 인생네컷 뭐야 잠시만 뭔가 싫어 싫어했으면 어떡해 그냥 같이 하트 해 뭐야 이거 좀 이상하다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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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심을 구입하고 미국에飾고 싶어 그렇죠 사이즈가 캐리오의 중에는 사이즈 육세츠가 있다 우와 너무 멋있다 진짜 귀여워 완전 내 스타일 이거 우와 너무 예쁘다 약간 비오는 날의 감성과 잘 어울리는 보라색 꽃이다 너무 낭만적이고 로맨틱해 제가 테라스가 있는데 여기서 막 다들 밥 먹고 사람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엠 엄청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친구 아냐? 뿔 아냐? 뿔 와인의 맛 지금 15,000만원 지만 지금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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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납작 납작 신나포도 더 맛있다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진짜 맛있다 빈젓 맛집인줄 알아요 물이나 빌을 많이 넣는게 없으니까 그치에 너무 많으면 빌을 많이 넣으면 물과 빌을 많이 넣으면 안 넣을게 포스트가 이렇게 맛없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너무 많고 내가 맛없는 브랜드를 먹는건가? 맥키지고 수납먹었어 너무 맛있겠는데? 완전 우리 스타일인데? 먹물 리조트인데 그냥? 너무 맛있겠는데 진짜? 야 모사이크야 돼 야 그래 안아있단잖아 도모짱 빅크리스러워 안아있단잖아 안아 안아야 그래 아니 안아있봐 이차이 아니 쿠키야 나이 야 나이 이거 마시대 내가 좀 사진 찍을게 우리 진짜 눌러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세대인다 그치 사이코 사이코규 호텔이 원래 하려던 호텔이 아니라 제가 급하게 잡은 호텔이었는데 아 여기 진짜 너무 좋았어 떠나기 싫어 어쨌든 떠나야도 떠나요?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호텔 거기를 이제 남은 일정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오늘 체크아웃하고 그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입을 예정이었지만 너무 추워요 추워서 저께서 오늘도 걸칩니다 아까 3일날 내부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러 가려고 해요 갔다와서 체크아웃하고 사그라나 파말리아오 를 보러 갈겁니다 지금 검사하다가 그 당시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경우가 없었대요 다 직선인데 여기만 딱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고 하더라구 진짜 여기가 뭔가 있는데 이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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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수개 우와 너무 예쁘다 아까시의 스페인의 집은 이렇게 귀엽다 우와 저러러스 입었나봐 도모짱 자 이거 사진 하나 찍어볼게요 해보고 계가 기니랑 같으면 체크 돼 이래시 아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너무 웃겨 가카 또 히트멤보레 시다이냐 며칠 수우라 유보레 지금 다 다르게 생겼다 그렇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우리 호텔 보여 저기 우리 도어하게 되겠다 그래도! 우리 다 우리 다끼야 근데 이렇게 저녁이 오늘의 집은 또는 귀엽다 귀여워 호텔 바로 앞에 맛있어 보이는 뭔가 현지인들이 많이 서있는 카페가 있길래 여기서 브런치 먹어볼까 그런데 엄청 유 сним니까 이놈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너무 아래된 분들이 이거 망고와 스트로베리와 뭔가 같이 들어있어요 오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면서요 미국에 가려줘 이게 엄청 아래된 것 같아요 커피 여기에 스페인의 감수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귀여웠냄 나라 보셨버린가봐 이게 스페인의 감성인가봐 이게 스페인의 감성인가봐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그릇도 봐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베샤프? 와우 아마 맛있어 베샤프 베샤프? 베샤프? 근데 맛있게 베샤프 베샤프 맛있어 완전 메시야인데? 나는 먹은 것도 알아야지 그냥 프라이 포즈도 모자 또 오지야지 맛있어 완전 후식으로 딱이야 나마 좋아 나마 좋아 우와 이게 어플이 따로 있어가지고 어플 다운받아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듣는 거예요 본인 에어팟이랑 그런 거 꼭 가지고 와야 될 거 같아 우와 진짜 미쳤다 나 진짜 눈물 낼 거 같아 진짜 놀랍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 아냐? 응 맞아 그래서 나는 사쿠라다 팀밀리에 김치쿠리 케이크 케이크 이야 노래 나오는데 눈물 날 거 같아 네 음 음 음 파모람이 넘기지가 않아 음 음 너무 좋아 남으셔야 될 거 같아 음 음 음 음 음 까듯한 햇볕이 들어오는 기분이야 진짜 어? 아 피나포 타카 멋잇 요기 요 호텔 어? 진짜 소나 오오오으으으으 dam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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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안녕! 체크 인, 플리즈. 오, 갔다 갔다. 맘모가... 야, 어멋다. 요리 진짜 아니다. 오, 내 도마리 타깝다. 아, 나갔다, 뭐. 시티 뷰. 별거 없죠? 오, 와. 아, 다시 근데 후루밤을 기르는 게 나. 오오. 인디지안 그런 욕심인 것 같아요.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 완전 흰 벽인 줄 알았는데. 오늘 9시에 입구를 예약해놔서 가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분명히 내가 예약할 때는 얘 자리가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저녁이 보니까 뭐야, 완전 좋은 자리가 많은 거 같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VIP를 예약을 한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좋은 자리에서 보고 싶다고. 자기는 소원이래요, 그게. 진짜 너무 소원이래요. 투모가 이거를 생일선물로 하겠다. 해가지고 알겠다. 나도 아니다. 가격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아니야. 근데 그 가격을 조금 예약을 했는데 더 좋은 자리들이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갔을 텐데. 어쨌든 요 바르셀로나에 오면 그 축구 경기를 보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 엄청 유명하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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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저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밤을 잘못했으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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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람 진짜 많다. 우에마르 그 시간에 también 완전 바르셀로다. 스파이크 스파이크 완전 스파이크 낙초가 없어요? 아니요, 포테이크 포테이크 스파이크 스파이크 그리고 이 핫도그 그 아, 뭐지? 고마워 이거 완전 맛있어 입장이 한 시간 반 전에 된다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있어? 그냥 보통 핫도그 바베호사이 포노라에 왔나라네 음모노도 가마르시 이런 디제이 림도 있고 대박 좋다 일단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휴지도 바르셀로나가 좋겠어 심정 휴지도 아니야 면이야 나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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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와 사람들 진짜 많아졌어 클럽 아니야? 클럽? 그치? 진짜 크다 오 완전 좋은 자리인데 와 진짜 전부 위에서 도모짱 눈물 기뻐하는 토모 이거 룬이잖아 진짜 이게 생일이 되길래 완전히 진짜 정말 진짜 우로라짱 우로라짱 아래가 조회자리 밖으로 신청 171 기사기옥타 오고있다 아 그렇구나 이름도 모르는데 키를 알아서 뭐하냐고 오늘 도모가 우리 마르셀로라 이 팀이 이 팀이 이 팀이 이 팀이 뭐야? 이로카야 돼? 이 팀이 이로카야 돼? 이로카야 돼? 와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팀 account 모두 아니 와 두 개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이벤터리냐고 류현이가 여발 우와 신기하다 우와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자 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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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다 투샷 찍었다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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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엄청 많고 보스도 그냥 지나치고 지하철도 모르겠고 해서 택시 가죠 우리 또 유리 없이 하자 근데 뭐 좀 이었잖아 택시 3배 가격 내고 감기 다 10분 거리인데 저희는 이제 집에 돌아왔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1만 5천보 저도 옛날에는 2만보 3만보 걸었었는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걸었는지 몰라 아주 몸이 완전 전체적으로 뭉쳐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꿀템이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짠 제가 이전에 인스타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주변에서도 그렇고 뭔가 반응이 되게 좋았던 타임넘버에 괄사비누 거든요 다들 괄사는 아셔도 괄사비누는 진짜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되게 생소했는데 요게 이렇게 목쪽이나 어깨, 승모, 그리고 발이 요런 데 써주니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하도 요즘 괄사 괄사 유행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영업 다 해가지고 사봤는데 뭔가 나는 귀차니즘인 사람으로서 배워야 하고 이렇게 약간 로션 바르고 요런 과정이 좀 복잡해가지고 손이 잘 안 갔었거든요 근데 얘는 비누이기 때문에 뭐 공부하고 그를 게 없어 요렇게 두 가지 종류로 몸 라인에 따라 설계가 된 곡선형 디자인인데 요 50번은 이렇게 T 모양으로 모서리가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목쪽이랑 어깨, 쇄골 요런 데 강하게 젖아주기가 좋았고 요거는 되게 편안한 요런 그립감으로 다리나 팔 같은 곳에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기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친구도 물어본 건데 이거 쓰면서 미끄럽지 않냐고 얘는 몸에만 물이 묻은 상태로 요거는 건조한 상태로 써주면 되니까 저는 강하게 젖아주는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팔이나 어깨나 다리 요런 데 노출되는 부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딱 관리해주기도 좋겠더라고요 터머를 한번 모델로 쓸게요 왜 있어? 미야사씨 요렇게 몸에 물이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여기까지 부드럽게 결린 곳을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아이고 머리 안 나와 그리고 모서리 같은 걸로 요런 거 이런 거 완전 핸드 어 요런 식으로 써주면 되거든요 샤워할때 쨔쨔 못 기억하네 저도 솔직히 처음 이거를 봤을 때는 아 이게 비눈인데 이거를 잘 쓸까? 계속 잘 쓸까? 응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제가 샤워할 때마다 자주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목욕탕 자주 가시는 저희 부모님께도 사드리고 친구한테도 추천을 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냄새도 좀 맞아 맞아 냄새가 솔직히 진짜 향은 핸드크림이랑 같이 요 머스크우드 향의 50번 소울워터랑 풀향의 11번 윈드스테이 이렇게 두 향이 있는데 진짜 두 향 다 대단한 향은 그대로 담으고 뭔가 힐링한 맞아 疲れた心 그리고身에 피부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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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샤워 후에도 뭔가 몸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그런 자연의 향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요렇게 하루 동안에 지친 몸을 요걸로 풀어주면서 하루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쓰세요 어 언제? 어? 먼저 가볼까요? 어 먼저 쓰세요 아 원래 제가 먼저 샤워를 하긴 하거든요 어? 오늘 연구해줄게 아 먼저 힐링 타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가세요 이 타이밍에 가세요 이 타이밍에 가세요 아 굿모닝 야 귀엽다 아냐? 여기 브런치아 마스코트 미태나 귀여워 브런치 버거 났어요 아 오렌지의匂이 야 봐 나가는 분위기 뭐 이유네 네 아 아 우와 hola 우와 너무 예쁘다 hola 아 음 땡큐비 그리고 그리고 이 타이밍에 가세요 오렌지 음하소에 네 뭔가 여기 진짜 분위기도 좋고 이 뷰 보니까 한국인들에게도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서 고양이도 있대 고양이도 있대 그리고 진짜 너무 친절해 네 최고의 브런치집이 될 것 같은 느낌 아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미친 야 진짜 세상 제일 귀엽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심쿵사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애기 아니야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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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과일 주스랑 오렌지 주스 시켜봤는데 완전 신선하고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스무디 포크 그 주스 미타 끈 근데 주스 나누니 이런 라지가 간지렬 스트로베리 계속 쳐다봐 귀여워 야 누가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너무 많다고 진짜 테이블 부족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거 다 치웠어요 이건 애기 베네딕트 잉글리스 브레이크퍼스트 그리고 팬케이크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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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맛있어 고마워 진짜 맛있어 팬케이크 순환이 시키지 않아요 너무 고마워 고마워 스티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완전 추천네 너무 귀여워 핑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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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진 진짜 잘 나와요 꼭 와보시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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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버렸어 근데 이거 아떼려? 아떼려 아멘 아저씨 맨키한테 오깠다 손이 안고 오자 해봐 해봐 아저씨 맨키 아멘 왼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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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